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목소리 잠깐 재밌게 보셨나요? 네! 아 재밌게 보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저희 멤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MC와 드럼 고은도 역의 박주혁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! 우리의 튼튼한 매니저 또 들어간 과장의 박태성 성북 어린이 슈퍼스타 베이시스트 발성 한 때는 전부 여보 생활이 신다인 스티커 김찬리 한 때는 전부 여보 생활이 그리스도래 주문빗니깐 만능에 터틀 서병 및 모자르트 배꼽에 절이 닿아 기모드의 신나여 오세피에 자! 마지막으로 저희 밴드 보셨나요? 조! 우리 팀 매일 보컬 참! 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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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자, 좋습니다. 저희 뮤지컬 6시 태그댄트 8월 11일까지 이곳 에세이션을 안 써도록 배송되니까요.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많이 소문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놀아볼까요? 1, 2, 3 좋아! 완벽해! 우린 여섯 시 태그댄트 좋아! 완벽해! 우리를 사랑하드라 좋아! 완벽해! 우린 여섯 시 태그댄트 좋아! 완벽해! 우린 사랑하드라 자, 좋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자, 모여주신 분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밴드 여섯 시 태그댄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이제 사실 비트콜 준비하러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. 네. 자, 조금 이따가 만나요. 안녕. 안녕.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복잡해!